안녕하세요. 판례현보험은 장기의 판변TV의 박판비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판례현보험 인사 근로자성, 사용자성은 모두 실질주의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52004 판결입니다. 사건은 임금청구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수당청구입니다. 정확히는. 아이돌보험미들이 온고고 피고는 광주대학교 사랑협력단 등 여러 업체가 피고가 되는데 온고업 해소했다가 대본에서 순서 취지로 파악이 완성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이렇습니다. 아이돌보험지원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이 된 거죠. 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을 지정을 하고 서비스기관에 아이돌보험을 두어서 보호자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해당 가정의 배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제가 되는 거죠. 이 원고들은 광주, 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기관을 통해하여 아이돌보험 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험미들입니다. 원고들은 2013년 1월부터 16월, 10월까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유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을 못 받았고 이거를 이제 지급을 구한 거죠.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받고 두 번째 서비스기관, 그러니까 이제 피고들이죠. 이 서비스기관은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돌보험 지원서비스법에서 서비스기관을 지정하게 됐는데 이 서비스기관을 규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구청에 있는 그 센터이고 피고들은 그 센터의 운영 권한의 일부만을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두 가지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원심은 어떻게 본 거냐면 국가 지방단체 단체가 서비스기관을 지정을 해서 아이돌보험을 두어가지고 제공하는 건데 이 서비스기관, 이 기관을 각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이런 위탁기관을 지정을 하는 거죠. 위탁기관, 운영위탁기관. 그 기관이 이제 피고들이죠. 무슨 사랑협력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이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정한 그 기관이 이제 그 기관이 이제 원고들은 사용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원심은 그 기관은 위탁 운영기관일 뿐이지 실제 사용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거죠. 즉 이 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 이 기관이 관리하는 아이돌보험이 이런 거든요. 이 아이돌보험이가 일단 근로자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렇게 사업을 대행하는 게 운영만을 대행해주는 그 기관이 사용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근로제공관계여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중요한 표지가 있죠.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 종속적인 관계에 의해 한다는 거.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 개념이죠. 이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되고 기본급 고정급 원천징수연부라든지 사회보장제도 사제보험 이런 걸로 사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종속적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이걸 보라는 거죠. 이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 근태를 관리감독,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은 있었지만 배정된 후에는 이미 변경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는 사용자성을 보는 거죠. 근로자성. 즉 이 기관이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을 했고 기휘감독을 했고 근태를 관리했습니다. 제대로 그 집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배정되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일단 배정된 후에는 이미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기관에 요청을 해서 기관이 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3자를 고용해서 대행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돌 법인은 근로자가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 기관은 그 권리의무 기숙 주체가 아닌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불과하고 설치 운영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표준 계약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설치 운영자이고 센터 운영기관인 피구들이 그 이중적인 지유를 가지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지원자원센터라는 거는 시설이라는 거죠. 일종의 무슨 뭐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그 기관이었거든요. 피고들 같은 그런 기관. 이 기관이 지정받아서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위감독하고 근태감독하고 그 다음에 배정가족을 변경하고 이런 거를 다 기관이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기관이 결국 사용자가 맞다. 그래서 임금, 임금도, 근로자도 맞고 사용자도 맞기 때문에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렇게 근로관계 계약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임금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맞고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위감도 그 다음에 관리, 근태관리 그 다음에 가정 배정 이런 것들이 다 피고들이 했기 때문에 피고들이 결국은 사용자가 맞다. 즉 근로자성, 사용자성은 모두 형식주의가 아닌 실질주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다. 원심은 형식주의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가 사용자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시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피고들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맞다라고 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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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